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계동 8세대이며 1층은 텃밭까지 있는 정원형의 넓은 테라스가 있으며 기준층과 4층은 방 5개가 가능한 복층입니다. 전용면적은 약 23평, 실면적은 무려 36평으로 다이닝 공간과 보조 주방까지 있는 큰 집입니다. 1, 2호 라인별로 구조가 틀려서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며 해당 세대는 1호 라인이며 곧 2호 라인 영상도 업로드하겠습니다. 초중학교 500m로 8분 도보통학이 되는 학세권이며 경기 광주역 1.5km로 자차 5분, 도보는 15분 거리의 역세권입니다. 마트, 은행, 병원 등의 편의설도 도보권이라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경기 광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축빌라인 역세권, 학세권, 편세권, 뛰어난 인테리어까지 완벽한 곳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방문 예약과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